메르스 여파에도 지역 고용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고용센터가 메르스 발생 후 지역의 신규 구인과 신규 구직자를 조사한 결과 6월까지 기업체들이 새로운 자리에 채용한 인원은 1,351명, 회사를 이직하거나 직장을 구한 구직자는 4,27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구인은 6명, 구직자는 57명 늘어난 수치로 지역의 고용시장은 메르스 여파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시장은 메르스 여파로 각종 행사와 여행 등이 취소되면서 채용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